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들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 면전에서 정말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인연이 깊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결국 서로가 얼굴을 붉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2월 24일날 복수의 여건 관계자들이 취재에 응한 바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작심하고 홍 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에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12조 이상은 어렵다는 그런 기재부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 측이 강하게 격돌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을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홍 부총리 편을 거둔 김상조 정책실장을 향해서도 애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불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한국의 대학 입학 정원이 모자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입학 정원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 제도 자체가 앞으로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을 방송 중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출생아 수를 한번 보니까 1960년생 지금 60세죠. 그 이전까지는 대개 한 110만 대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1960년 전후에서는 한 110만 명 정도 신생아 매년 출생아 수가 있었고 그 다음 1970년에 101만 명 그리고 2000년에 64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 27만 2천 명까지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27만 2천 명 정도.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 지금 이제 60대 이후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 수가 얼추 매년 한 자연 뭐 이렇게 사망 같은 걸 다 제외하더라도 100만 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그 세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연금을 지원을 해야 된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27만 명 정도가 100만 명을 지원하는 그런 종류의 연금 제도랑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110만 명을 27만 명이 지탱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연금 제도란 거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이에 자연 죽음이란 이런 걸 좀 빼더라도 갯돈에 비유하면 갯돈을 빼가는 사람은 얼추 한 10명 정도인데 붙는 사람은 3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갯돈 제도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걸 좀 크게 확장하면 연금 제도란 거 아닙니까? 매년 10명 정도 갯돈을 받아서 가는데 붙는 사람은 3명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연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갯돈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인구 신생아 수를 보면서 1960년대부터 2020년대 출생아 매년 신생아 수를 보면 프랑스 혁명을 항상 묘사할 때 프랑스 혁명을 풍자한 만화들이 유명한 만화가 주로 지게의 뚱뚱한 귀족들을 가득 싣고 가날픈 농민들이 이고 지고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풍자 만화들이 프랑스 혁명 전에 프랑스 사회를 묘사할 때 자주 활용되는 그런 풍자 만화죠.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저는 그냥 약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약탈하는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유지가 안 될 거란 이야기죠. 이런 체제가. 기성세대가 계속 갯돈을 10명 정도 빼가는데 지탱하는 사람은 2명에 3명밖에 안 되는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연금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래는 경제난 극복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문정부 하에서도 매년 100조 정도의 초과 지출이 벗는 것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100조 정도 그 100조는 고스란히 또 이제 채무로 다음 세대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낙연 대표의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쁜 것은 당신이 나쁜 거지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가 나쁘냐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오르는 거죠.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자식에게 빚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떠넘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비유적으로 하면 거의 비슷한 일인 거죠. 전 세계에서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 1명 이하인 나라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아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를 낳아서 노예처럼 다음 세대 부양하도록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도 저는 만난 적이 있거든요.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단계 사기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죠. 붙는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타갈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인구 구조로 보면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 같은 게 유지가 될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생아 수가 줄어든 걸 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늘린 국가 부채를 유지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간단한 산수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신생아 수가 27만 2천 명이고 1960년 이전에 100만 명이 났다. 이렇게 하면 그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갯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절대 유지되기 힘든 체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한치도 연금 제도는 손을 안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거치지 않고 엄청난 그냥 채무를 일으켜 가지고 다음 세대 그냥 다 떠넘기고 지금 세대가 써재끼는 거 아닙니까 명분을 대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코로나19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다 다 명분을 대려대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는 절대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세대가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세대에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집권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단계 사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고민하거나 이런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죠. 그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출생아수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이런 갯돈 제도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다단계 제도는 유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